지도보다 조금 잘하네 다 개소리하는거야 그냥 형 F에서 어떻게 지겠어요 형 나도 안쩌어 원래 쥐시니까 여기 떨어진거 아니에요 이거? 쥐셨는데요 형? 반타작 나왔는데요? 5R? 22승 22패 딱 5R이시네 10파나면 5승 5패 20파하면 20승 15파하면 10승 10패 형 콩이에요 콩? 22승 22패 이 노래 뭐야? 또 테라니아 2패 아아 아 또 못 나눴어 1뿔 2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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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회 3회 2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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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회 아 이 노래 뭐야 어?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겨서 형 OR 된 거 아니에요? 원래는 21승이었네 21승 22패 말그다로 진짜 F셨네 내가 1승을 해줘 가지고 22승이 된거 아니에요 맞춰 준거 아니야 이게 진짜 그냥 말그대로 거의 제 프로리그 승률이랑 비슷하신대요 형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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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쇼,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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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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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지마, 오빠, 오빠, 오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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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노래 중독성 있는데요? 아, 지대용한테는 이게 프로리그예요? 아, 그런 거 같아요, 전적 보니까 어, 뭐야, 일꾼 언제 왔어? 못 봤네 아, 너 일꾼이 파이터야? 오 내 드론도 파이터지 나의 드론이 진짜 사랑이란 건 서로 느끼리는데 나는 사랑을 아직 몰라 조금 더 기다려 진짜 사랑한다면 조금 더 참아주겠지 없을 수 없잖아 이 분을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어어 벙크받았어 어 뭐지? 아 여운이형 아이디니까 상대들 그냥 안전하게 하면 안진다 마인드 같아 벙크를 박아 그냥 바로 오우 오우 왜 이렇게 일꾼을 다 잘 살리지? 어 뭐야 이거 배럭 뭐야? 뭐지 배럭? 이 점수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이 플레이를 이해하려면 안돼 왜냐면 내가 말려 내가 보니까 이 배럭은 뭘까 이 배럭의 정체는 이 배럭의 정체는 이 배럭의 정체는 이 배럭의 정체는? 이 배럭의 정체는 이 배럭의 정체는? 이 배럭의 정체는 이 배럭의 정체는? 이 배럭의 정체는? 이 배럭의 정체는? 아 드론 못나가? 못나가나? 아 나가지 날씨나거든 드론은 안 뚱뚱하거든 일꾼 만들어가가지고 어 주풍 심시트인데 좋아? 마음에 들어 여기도 컨트롤 나오죠 한상생의 컴 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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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록으로 가려 놨어도 찍어 내거든 얘 프로게이머 컨트롤으로 찍어 내거든 이렇게 찍어 죽거든 오우야! 야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 죽어났네 별로? 아아아아아아 뭐야 타이밍인가? 타이밍이면 털어줘야지 이렇게 삐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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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러쉬 왔어 아 이렇게 아우씨 아퍼 아프다 아프다 오 뭐야 꽤 돼 꽤 돼 숫자가 돼 꽤 돼 하지만 업그레이드 잘 돼있지 아프다 위에 일들아 아야야야야 아 오버로 잘 뽑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들들아 딸들아 아들들아 딸들아 오라쳐 오라쳐 거축에 오라쳐 오 뭐야 주위초 보티몰 보티몰 주위초 아 지도리 나아 이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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